이번 시간에는 갤러리 페이지와 관련해서 점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러리 페이지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미지들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정렬해 주는 기능 그리고 별점을 주는 기능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칼리리눅스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신 다음에 우리 카업트릭스 페이지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갤러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하단에 이 Now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접근이 되었습니다. 클릭을 해서 갤러리 페이지로 접근해 주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추가 정보 수집을 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클릭을 하면요. 이 클릭된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5, 4 이런 숫자 형태로 불러와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팅을 통해서 별점 주는 기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PHP에서 이 5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능 자체에서 우리 레이팅을 하거나 이런 기능 자체로 봤을 때는 실제 시스템을 침투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별다른 기능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리고트 프레스 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었죠. 이 페이지 이 페이지로 접근을 해서 들어갔을 때 이 하단에 보면요. 이 솔팅 옵션이라고 해서 정렬 옵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렬 옵션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옵션에 맞춰서 이미지들이 정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정렬이 될 때는요. 이 위에 URI를 보면요. ID라는 파라미터 그리고 이 솔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현재 정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값들을 바꿔보시던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클릭을 해보면서 변화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렬되는 ID들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옵션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포토 ID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솔트가 포토 ID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을 누르면요. 이렇게 파일 네임으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ID값은 바뀌진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이 ID값이 숫자 1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숫자 2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숫자 2로 변경을 해보니까 업로드된 사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이 1, 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하단에 위치하는 이 페이지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여기 보이시면 페이지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을 해주고 이 출력된 내용들을 이 SORT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정렬해주는 기준을 삼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ID라고 하는 것과 이 SORT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이미지들을 정렬하고 불러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SQL 인젝션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력값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카이옵트릭스 레벨 2에서도 다뤘는데 이런 파라미터에다가요 SQL에서 문자열로 인식하는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싱글쿼터 또는 더블쿼터를 입력을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입력값이 제대로 필터링이 되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D 파라미터에다가요 제가 싱글쿼터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싱글쿼터를 넣고요 엔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요 뭔가 에러가 나옵니다. SQL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SQL 문법에 어긋난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현재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입력된 값이 오더바이 관련해서 사용이 된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싱글쿼터를요 한번 더블쿼터로도 변경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더블쿼터도 역시 지금 현재 이 문자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SQL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이디라고 입력한 게 어떻게 SQL 문이 형성돼서 날아가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입력된 값에 있어서 이 아이디의 값에 우리가 싱글쿼터나 더블쿼터 이런 SQL에서 문자로 활당되는 내용들을 넣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문법이 에러가 나지 않도록 만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혹시나 추출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디 파라미터는 현재 취약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100% 취약하다라는 건 아니고 취약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도 한번 넣어볼게요. 영문자 ABC도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웨어절에 1ABC라고 하는 컬럼이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카테고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또 컬럼에 들어가는 내용이겠구나라는 것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솔트 같은 경우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우선 이거는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싱글 쿼터를 삽입을 해서 보고요. 이랬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에러가 나온 겁니다. 정상 에러예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는 SQL 에러가 나왔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사진 업로드 된 게 없어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더블 쿼터를 입력했을 때 또는 여기다 숫자나 영문자를 입력을 했을 때 동일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어떤 얘기냐. 지금 현재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솔트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에 우리가 입력한 값이 정상적으로 필터링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정된 값 파일 네임이나 포토 아이디처럼 지정된 값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러한 일정한 정상적인 에러 페이지를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특수 값 우리 싱글 쿼터, 더블 쿼터 그리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른 값으로 바꿔서 넣었을 때는 뭔가 SQL과 관련된 컬럼 에러라든지 또는 SQL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아이디에다가요. 싱글 쿼터를 삽입을 하고 이 에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여기 near order by 라고 하면서 이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메모장에다가 한번 좀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 에러가 여기 끝과 처음 같은 경우는 이거를 표시해 주기 위한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맨 뒤에 있는 싱글 쿼터 지우고 이 앞에 지우면요. 아마 이런 형태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한 싱글 쿼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a, b, c 라고도 입력하고 눌러보고 그리고 아니면은 싱글 쿼터 a, b, c 라고 해서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싱글 쿼터 a, b, c 하고 order by 이런 식으로 입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어떤 얘기냐? 이 싱글 쿼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문자열이 생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입력된 값이 숫자잖아요. 숫자. 문자가 아니고 숫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쿼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싱글 쿼터나 이런 더블 쿼터를 사용하지 않고 보내면은 정상적인 쿼리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SQL 구문을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셀렉트. 요거는 우리 카이오프트릭스 레벨 2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리고 from 저는 갤러리라고 이름을 좀 지어줄게요. 테이블 이름을. 그리고 where 조건문으로 여기 지금 현재 파라미터가 id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도 동일하게 id라고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입력한 값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입력하면 1이라고 입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 order by 절이 있습니다. 요게 어떤 건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네 패런트 id까지만 제가 입력을 할게요. 요 뒤에 입력하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요렇게 현재 SQL 구문을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입력한 값은 여기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1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현재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싱글 커터를 삽입을 하면은 요 싱글 커터 삽입한 것부터 요기 뒤에까지 요 에러 구문으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어떤 걸 입력을 할 거냐면요. 5월 1은 1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죠? 기억하시나요? 우리 레벨 2에서 다뤘을 때 이게 참인 값이 되죠. 그러면은 요 앞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요 결과는 이 5월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이 됩니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5월 1은 1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요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해봐야 알겠죠. 자 하니까 뭔가 결과가 출력이 됐는데 아까하고 좀 다른 결과가 출력이 됐어요. 자 다시 요걸 좀 삭제를 하고요. 보면은 요거 3개만 출력이 됐는데 이 5월 1은 1 해버리니까 이 전체 조건 자체가 참이 되기 때문에 요 갤러리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출력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위에 뭔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요게 생겼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요. 요 내용들도 그대로 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요게 참인 값 트루인 값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은 2 라고 하면은 1과 2는 요거는 다르기 때문에 1이 2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출력이 되고 이 5월절로 했을 때는요. 요것도 동일하게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가 1인 거 요거는 또 이 1인 값만 출력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요것도 참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결과가 조금 다를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1은 2 라고 해서 하면요. 자 어떻게 나오죠. 정상적인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있는 이유는 1은 1이라고 하면요. 요게 완전히 참인 값이 되면서 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디가 1인 것만 출력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결과가 출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은 2로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아이디가 1인 데이터들만 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1은 1이었을 때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1인 값 요 값이 어떤 거였죠. 밑에 보면요. 사진 3개입니다. 사진 3개 그런데 이 또는 이라는 게 있습니다. 5월이죠. 5월 5월 그리고 1은 1 요거는 제가 무조건 참 모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사진과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이 합쳐진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1은 2로 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건 동일하게 사진 3장이 출력이 되고요. 이 5월이니까 이 5월 같은 경우는 우선 플러스라고 생각해주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건 뭐죠? 거짓입니다. 아무런 데이터가 추가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3개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1은 1이었을 때는요. 이게 뭐라 그랬죠?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인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니까 3 플러스 모든 데이터 그래버리니까 결국에는 더 많은 사진이 출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근데 요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면 또 제대로 출력이 안 됩니다. 요 SQL 구문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현재 추측은 불가능하지만 요 엔드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서는요. 아까는 그냥 플러스 더해준다는 개념이었지만 5월 같은 경우는 요 엔드 연산자는 이 왼쪽 것도 만족을 하면서 오른쪽 것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 요 엔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두 개 다 똑같은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엔드 1은 1 했을 때와 엔드 1은 2 했을 때는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결국에는 요 id 는 1이라는 값 있죠. 요 사진 3장은요. 요 뒤에가 어떤 값이 나오든 요 사진 3장은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가 1은 2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1은 2도 뭐 사진 3장을 포함하고 있고 1은 1이었을 때는 모든 사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사진 갖고 있는 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두 개 다 교집합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값들만 출력이 되는 게 요 엔드이기 때문에 요 엔드 연산자를 사용해서는 요 데이터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요 엔드로 했을 때 안되면은 여러분들 5월 연산자도 사용을 해보시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나 요거 이해가 잘 안되시더라도요 이 뒤에서 데이터 추출을 하면서 또 더 다루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요게 어떻게 보면은 요 아이디 파라미터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을 했습니다. 참과 거짓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요 내용을 가지고요 어떤 데이터들의 컬럼 개수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요 갤러리라고 이름을 제가 칭했지만 요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에 대한 개수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요런 컬럼들의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는 또 다른 기법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추출을 해낼 수 있는지 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